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미미입니다 오늘은 넥슨에서 카라풀 굿즈를 보내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거대해요 엄청 거대하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카라풀을 빛낸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약간 추첨인 것 같아요 그냥 추첨해가지고 조금 눈에 띄었던 사람들한테 보내준 것 같고 이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카라풀을 빛내지 못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추첨인 것 같고 모든 스트리머분들이 열심히 카라풀을 알리고 있잖아요 제가 절대 뭐 막 잘 유명하고 인기가 많고 그래서 받은 건 아니에요 아셨죠? 자 그럼 하나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귀여워 어때? 너무 귀엽죠? 어때? 너무 귀엽죠? 다음은 뭘까요? 맞아요 배치예요 귀엽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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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컴불러 파랑색 예쁘지? 하나는 됐지 하나는 다오 이거 우산인가봐 우산 여기 카라탈 로고도 있어요 왜 못 들고 나와? 나 당당하게 쓸 건데? 당당하게 쓸 건데? 미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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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왜 안 잠기냐 나 얼굴 빨개졌어 나 얼굴 개빨개 지금 보이지? 보이지? 여기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우산까지 입고 또 뭐 있지? 어? 여기 봉투가 하나 있어요 자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?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의 첫 번째 생일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라이더님 덕분에 하트 첫 생일이라는 멋진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긴 시간 동안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에 따뜻한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라이더님께 더 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프롬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1동 와아아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쿠폰이 있어요 짠 이제 여기 뒤에 사용방법에 코드 번호가 있는데 쿠폰 번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실버기어 10개 골드기어 10개 케이코인 5만개 그리고 모래시계 20개를 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진 한장 찍어야겠다 헐 귀여워 어떡해 카라플 1주년 위드 루밍링 이렇게 써있어 음 아니 이거 루밍링 이렇게 써있는게 너무 감동적이다 여기다가 꽂아서 사용하래 이렇게 하는거 맞아? 왜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들어가요? 더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야? 원래 이래? 원래 한 이정도만 이정도까지 들어가야되는거 아니에요? 1주년 축하합니다 1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카라플 1주년 축하합니다 라틴 2주년 축하합니다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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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오야 미안해 لا 오기도 버리 타오야 미안해 먹어야 돼서 어쩔 수 없어 다오.. 다오야.. 미안해.. 다오 얼굴.. 다오 얼굴.. 잘라졌어요.. 그냥 이런 케익이야.. 그냥 케익이야 진짜 치즈페이지다.. 맛있다.. 이거.. 선물 보내주신 넥슨 카라플 감사합니다 덜 시비하는 루밍링이 되겠습니다 으흐흐흐 으흐흐흐흐흐.. 으흐흐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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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..